당신은 아스골에게 지상은 선거로 왕을 뽑는다고 알려줬다 오... 그렇다면 우리 지하도... 기호 1번 덤디덤 믿고 있었습니다 지하의 평화와 행복을 기호 2번 프리스크 자비 프리스크 99표로 당선 세상에... 내 친구가 왕이라니? 정말 애니 같은 일이야? 으아악! 난 니가 왕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 왕이라니? 이건 너 정말 쿨해! 그럼 넌 자비 왕이 되는 건가? 저... 멋진 왕은 양치질하고 잘 시간이네요? 어... 이럴 수가... 당신! 그래도 토리 당신은 나를 뽑아주었구려 역시 당신밖에 없구려 토리 아... 뉴스입니다 전 여왕 토모씨 투표 조작이 발견된 대검증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네? 애 불쌍해서 왕 한번 시켜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? 뭐가 문제냐고? 이건너? 국법상 세습에 문제는 없지만 전 그래도 덩기동 반대합니다